바랄라 시설을 공격한...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언론의 힘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생방송 활동한 비밀 미션이 있다는 걸 몰라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괜히 비밀 미션이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지금 따로 시간을 내서 비밀 미션이 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언론의 힘을 다시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의 힘 비밀 미션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오게 되면은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죠. 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여기서 빨리 대화 끊겨라 다 알고 있다고 생방송을 통해 이미 다 보셨단 말이야 끝났습니까? 갑시다. 비밀 미션 때리면 되나? 때리면 되겠죠? 예, 비밀 임무가 열렸습니다. 그럼 이제는 예, 비밀 임무 들어갔을 때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비밀을 발견했으니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 저는 처음 캠페인 할 때도 이걸 깨지 않았거든요. 뭔지 몰라가지고 과연 지금 이게 전체적인 임무 보고서인데 결판 밑에 장막을 뚫고 오라는 미션이 생겼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비밀 미션인 것 같네요. 그분은 원래 했던 난이도대로 어려움으로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급 비밀 연구소가 뭐가 어쨌다는 건가? 이 소행성은 베릴륨 보관 시설로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자치령 생체 실험실인 듯합니다. 그랬으면 좋겠군. 베릴륨 몇 톤 때문에 이 먼 길을 왔다면 한심하졌나? 자치령이 뭘 연구하는지는 서류에 안 적혀있었고 예 하지만 시설 보안 코드는 몇 개 적혀있었습니다. 그걸로 시스템을 해킹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거 재미있겠군. 뭐 좋아 여기 있는 동안 구경이나 한번 해보지. 자 무슨 미션을 던져줄까요? 뭐 의무관에 대한 팁 같은 걸 날려주고 있지만 미션과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대장님 시설레 일부 지역은 스캔이 막혀있습니다. 치노가 제멋대로 분산됩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럼 물론이지. 내 이름이 짐 조심레이너라고. 짐 유진레이너 아니었나요? 흐흑 입다물어 맷 자 모두 정신 바짝 차려 오 블리자드 이상한 유머를 던지고 있어 레이너를 직접 조종하는 건 첫 번째 미션 이후로 첫 번째 미션 예 이후로 처음인 것 같네요 두 번째 미션도 조종했나 그건 기억이 안 나지만 누가 비밀 시설 아니랄까 봐 문이 잠겨있군 대체 폭약이 있으니 문제없어 어디 드러나 볼까 이 시설은 출입 금지 레이너드 오늘은 안 돼 남자답게 나쁘지 않은데 특공대 나가신다 보안 카메라? 음 알람군 놈들을 모두 구워버려 우리를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나 보군 부관 저 포탑을 작동시켜서 놈들을 좀 놀래주자고 시스템 접근 완료 보안재 설정 암호 해독 중 시스템 제어 시작 자 반은 우리꺼군 안에 있는 놈들의 머리수를 좀 줄여주겠지 하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지금 딱 봐도 오른쪽을 오른쪽이냐 오토바이 적립 뭐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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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으아 있엉 으아니 위루 으아 으아 아까 전에 빠졌어야 되잖아 이 간멈춤아 이상 그림 안 위루 회 으아 도와주기만 하는걸 그치지 않고 아예 방해도 안해주네요 저그와 포로토스 DNA가 둘 다 발견됐습니다 그럼 저그와 포로토스가 합쳐졌다는 말인가요?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이 실험실의 진짜 정체가 궁금해지는군 좋았어! 레이노란 놈을 일본 실험실 안으로 유인했다 불쌍한 과학자들 가만히 때려도 알아서 죽을것 같구요 제대로 플레이했으면 요기서 혼종에 대한 얘기를 처음 아니지 어차피 제라툴 미션하면서 혼종은 들었잖아요 혼종은 봤는데 원래 다른게 있으려나? 불쌍한 울트라 자 뭘 하면 되죠 아 포기하 흑공대 나가신다 말해보라고 전이 드러나 보일까 자 남자답게 왕킹한것 같지만 나쁘지 않은데 저놈들이 빠져나왔다 이거 크게라 자세히 말해보라고 작전은 뭐지 흑공대 나가신다 자세히 말해보라 쓸 일이 있으려나? 작전은 뭐지 흑공대와의 사망은 흑공대가 좋아해 어허하리 말해보았습니다. 중상인가요? 나만 믿어. 쓸 일이 있으려나. 놈들을 막아! 실험실에 들어가게 둬선 안 돼! 아! 아! 말이란 말이 좋네. 이런 쪽. 자, 남자답게. 흠. 들어가기 전에 뭔가를 조작해서 저쪽 전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흠. 어떻게 하지? 내가 울트라를 했으면 아, 글쎄. 울트라가 충분히 많이 죽어주려나? 광전사? 광전사가 제일. 예, 광전사. 아, 우리 때리지마. 멍청한 크루토. 오! 괜히 들어왔네요. 좀 기다릴 것 같아. 오케. 고대의 유물찾기? 고대의 유물찾기? 동일한 생명체를 계속해서 변이시키고 복제한 것 같군. 맷. 추가 정보 있나? 스탠먼에게 좀 살펴보라고 했는데, 실험체의 DNA 줄기가 인공적으로 접합된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 짓인지는 몰라도 일부러 한 게 틀림없습니다. 어? 맷. 이곳을 흔적도 없이 날려버려야겠어. 이대로 두고 갈 수는 없어. 음... 대장님 가까이에서 강력한 동력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치솔한 어딘가에, 커다란 횡령한 반응로가 있는게 분명합니다. 완벽해. 반응로를 찾아 파괴하고, 여기서 빠져나가자. 고고고고. 고고고고. 여긴 또 뭐가 있으려나. 자, 남자답게. 흑공대에 나가시다. 이럴 땐 그냥, 안되네. 도망치네? 고고고고. 오우, CG. 레이더! 살 수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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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형. 네, 인형. 자세히 말해보라고. 나왕 및. 실험체를 대상으로 무기를 시험하고 있었군. 대체 무슨 꿍꿍이지? 소주하는데. 어디 들어놔? 문제가 생겼군. 저쪽 구역엔 대형 유닛도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일인가? 포기할 이용해서 애초부터 갈 수 없었던건가? 모르겠다. 자, 남자답게. 아, 그래. 공성전차에. 아, 킹에. 잠깐만, 저건. 일종의 전쟁 로봇인가? 이쪽에서 무기 업그레이드를 선택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나본데. 좋아. 해볼까? 다행도 포시? 고고고고. 나쁘지 않은데, 로봇이 오래가진 않을거다. 움직이자. 오케오케오케. 비행! 와. 우어어우우. 와. 와. 화내눠. 좀 빠져나오고. , 바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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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네.. 에쏘다 발 락뿍 요게 왠지 부착시킬수 있었어 폴격물을 요런데 폴격을 설치할수있다면 아 저기도 길이 열려있단 얘기잖아 이런.. 이런걸 제일 싫은데 다용도 길이 열리면서 여러개 왔다갔다 할수있는 이번엔 확실하겠지 네네 알겠습니다 감잡았어 아무것도 없잖아 어 뭐야 이거 흥 이 스타일은요 자 혼자갔다가 죽을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여기 야 이런식이구나 스팀이 왜 없니 내일 너는 자기 지휘하에 있는 애들한테는 마약 먹으라 하면서 자기는 마약 안했더니 흠 자기가 좋은 일 두개 자세히 말해보라 수술 출동준비 완료 데미지가 높으면 한순간에 애드를 쳤지 당연히 더 유용합니다 수류탄 또 오케이 유물 다 발견했고 근데 이제와서 유물을 내가 왜 먹고있지 의미없잖아 캠페인을 깼는데 나쁘지 않은데 자 남자답게 희생합니다 특공대 나가시다 브루탈리스크라 자취령이 이런것도 연구하고 있었군 끔찍하게 생겨갔고선 거대한 저그 괴물과 맞서기에 썩 좋은 때는 아닙니다만 스텝몬이 연구를 완료하려면 브루탈리스크 표본이 더 필요합니다 대장님께서 결정하십시오 당연한 소리 고고고고고 버 깡 약 야 야 jer 해주세요! 일단 애들 다 잡자고 과학자들 잡을 수 있구나? 잡을 수 있구나 이것도 뭘 이거 표본? 아니네 가자 융합룩 폭발 꼭 안에 지금 본 적이 있네요 자 대입만 해보라고 자 대입만 해보라고 억제장이 약해집니다 프로토스 저그 혼정이 되살아납니다 비상이다 비상 억제장치가 망가졌다 우린 다 죽고 말거야 우린 다 죽고 말거야 비상이다 비상 억제장치가 망가졌다 ㅋㅋㅋㅋ 혼정? 여기서 당장 빠져나가야겠어 어차피 다 죽네 흑공대에 나가신다 워오오오오....C 자 작전 종료 여기 서 철수한다 혼정 싸우면 안되? 나 혼종 싸울래 혼자 자극재 안먹고 장난을 버리는군 어디 드러나 볼까 자자 제군들 빨리 움직여야한다 저 걸림돌을 날려버려 자기가 날리면 되네 균열장치에 쓸 일 있으려나 어 이쪽으로 가야될까 워우 왓 싸우지 마십시오 그냥 빠져나오세요 전방창을 뚫고 나오겠어 계속 움직여 서둘러 자 남자답게 혼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림만큼 할까 흡공대 나가신다 일 따라잡을 수 없지 자 남자답게 전쟁 로봇이다 우관 이 로봇을 혼종에게 보내 시간을 좀 벌어줘 이동 흡공대 나가신다 여기서 끝나겠는데 오 좀 버티네 시간 충전 시간 충전 나이스 흡공대 나가신다 의미는 없지만 나이스 건물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흡공대 나가신다 나쁘지 않은데 자 남자답게 자 남자답게 자 와 빨리 도전차오네 에잇 고고고고고 물이 멘에 도전차오네 이 스팀 도 못쓰잖아 나이스 체력 나만 믿어 뭐야 이거 피갈리스크? 아 기관하네요 오우 오케이 오케이 고고고고 호시 시간나는데요 빠이빠이 무쇠 타 좋아 야 바로 떠나야 한다 이륙 맷 들리다? 고맙게도 자취량이 커다란 수송기를 하나 제공해 주더군 우리가 타고 있으니 쏘지 말게 근데 이거 레이너 뭐 알아낸 것도 많지 않고 혼종 하나만 자유롭게 풀어놓은 거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한 마리 남겨놓는 게 공포 영화에서 어디선가 한 마리 막 튀어나오는 그래서 끝나지 않았다 공포는 끝나지 않았다 이런 거를 나타내는 좋지 않아요 이러면은 이제는 뭐 대화 같은 게 하나 더 대화가 이어질지 아니면 그냥 끝이군요 그러면 이것으로 비밀 미션 마치도록 하겠고 생방송으로 다시 업데이트를 가도록 하겠습니다